안녕하세요 모듬채수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4일 이번 영상은 옛 페이스북인 메타입니다. 메타는 오늘 6% 정도 상승했는데요. 왜 상승했을까요? CNBC와 모틀리풀 두 개의 기사를 번역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CNBC 3월 4일자 기사입니다. 제목 메타는 VR 헤드셋의 대규모 가격 인하를 발표하다. 핵심 사항 1. 메타는 자사의 고급가상 현실 헤드셋인 퀘스트 프로의 가격을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 퀘스트 프로와 퀘스트2는 앞으로 며칠 안에 가격이 인하되어 퀘스트 프로는 500달러 퀘스트2는 70달러가 하락할 것입니다. 홈문 메타는 퀘스트2와 고급 퀘스트 프로 헤드셋의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금요일에 발표했습니다. 256GB 메타 퀘스트2의 가격은 499.99달러에서 429.99달러로 고급 메타 퀘스트 프로의 가격은 1499.99달러에서 999.99달러로 인하됩니다. 메타는 2022년 리얼리티랩 부문에서 137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는 메타의 야심찬 메타버스 기술을 구축하는 사업부입니다. 리얼리티랩스는 4분기에 7억 2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2022년 전체 매출은 21억 6천만 달러로 2021년에 22억 7천만 달러보다 감소했습니다. 이는 퀘스트 헤드셋 매출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메타 퀘스트 프로는 10월에 출시되었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사용 사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일반 소비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VR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저렴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회사는 발표해서 말했습니다. 메타 퀘스트 2의 가격은 3월실부터 변경될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구매자들도 3월 5일 퀘스트 프로의 새로운 가격을 보게 될 것이고, 3월 15일에 전세계에서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CNBC 기사가 끝났고, 우리는 메타가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모틀리 풀 기사를 번역해보겠습니다. 제목, 왜 오늘 메타가 상승하였나? 핵심 1. 마크 저커버그는 소비자에게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메타의 VR 헤드셋 아인의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2. 하지만 오늘의 상승 움직임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금리가 후퇴한 지음에 말이죠. 3. 또한 메타의 AI 역량이 자사 앱 플랫폼의 광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낙관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4. 경영진은 메타의 VR 헤드셋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지만, 주가는 다른 이유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메타 플랫폼의 주가는 금요일 거래에서 6.14% 상승하며 오늘 반등했습니다. 오늘의 유일한 주요 발표는 메타가 새로운 가상현실, VR, 헤드셋의 일부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를 고려할 때 회사의 새로운 메타버스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기대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메타의 모든 수익은 여전히 앱 제품군 전반에 걸친 광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측면에서 투자자들은 금리가 최근에 최고치를 띠로 밀리면서 경제의 건전성에 대해 더 낙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초, 주요 기사도 메타의 새로운 AI 도구가 광고주들에게 점점 더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아침 인스타그램 브로드캐스트에서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 퀘스트 프로의 가격을 1499달러에서 999달러로, 퀘스트 256GB 버전을 499달러에서 429달러로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오늘의 움직임에 대한 가능한 이유도 아닙니다. 메타는 메타버스의 미래 비전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리얼리티 랩 부문에서 나타내는 VR 헤드셋의 매출은 작년에 약 21억 6천만 달러로 약간 감소했고, 이 부문의 손실은 137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더 높은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글쎄요. 많은 기술주들이 상승하였는데, 기술 섹터는 미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금리에 민감합니다. 또한, 많은 기술주들이 경제에 민감한데, 특히 메타처럼 광고 수익에 크게 의존하는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또한 최근 인공지능 분야, 특히 광고주를 돕는 새로운 도구에 대한 낙관론을 얻었습니다. 이번 주 초,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는 AI를 사용하여 실제로 광고주의 텍스트나 이미지를 변경한 다음 알고리즘 기반 테스트를 시행하고, 어떤 것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광고인지 결정하는 어드벤티지 플러스라는 새로운 AI 도구를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일부 광고주의 말을 인용하여 새로운 도구가 2021년 말부터 시작된 아이폰 iOS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변경으로, 메타의 타겟팅 기능이 손상된 후 손실된 거의 모든 광고 효율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쩌죠. 메타의 경우 오늘의 상승은 2월 초에 최근의 실적 발표 이후 주식을 원래대로 되돌린 것에 불과합니다. 2월의 예상보다 높은 일자리 증가는 3개월간의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를 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지난달 움직임이 더 높은 비율로 역전된 것은 퀘스트 헤드셋 아인의 가격 인하에 대한 발표가 아니라 메타 주식의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낮은 가격은 VR 헤드셋의 추가적인 단기 채택을 촉진할 수 있지만, 메타의 메타버스 비전이 언제 잘 될 것인지는 여전히 매우 미결된 질문입니다. 메타버스가 많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메타 주식의 미래는 여전히 메타의 광고 타겟팅 능력과 경제의 건전성에 의해 크게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건전성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금리의 움직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